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종목산업, 두 번째로는 포스맥스, 세 번째 시노픽스,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스텝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오늘 리뷰해 볼 만한 종목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동국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냉연 강판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회사인 신앙폭력발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을 좀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네, 원통형 배터리 쪽에 대한 부품도 좀 납품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바닷건에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시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조정 장세가 현재 지금 거래량이 함께 좀 하락하면서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급들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강하게 저점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아무래도 좀 시장이 테마성 장세에 순환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외출액이 꾸준히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단기 순이익이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본다라면,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좀 테마성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밀목균형도 상에서 구름대 상단에 좀 놓여 있고, 이동평균선 상에서는 121선 자리에 조정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맥스는 제가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8만 3천 4백 원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 ODM 전문 업체로 생산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ODM 업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보유한 브랜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 주문 생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함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활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피해를 덜 입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지금 광문 양해까지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성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코스맥스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좀 진행되면서 미국, 유럽, 그리고 동남아 지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우상향 초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도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코스맥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나가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락 종목으로 동국산업과 코스맥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가격적인 전략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동국산업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빌목균형 표상에서 구름대 상단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초가부터 4천원 초반대까지의 좀 관심권을 좀 핥혀보신다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거점 자리가 4,710원 자리이지만 가격적 부담은 특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원 선까지 좀 중장기적인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4만원대에서 8만원까지 단기간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 부담이 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보다는 실적과 함께 추세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선 가격으로 살펴본다면 7만 7천원 선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가로 본다면 9만원, 중장기 목표가로 본다면 10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으로서 가져가 보시고 분할 매수를 할 때도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며칠 동안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신다라면 가격적인 접근은 크게 무리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국산업과 코스맥스 봐주셨는데 동국산업은 전기차와 신소재 사업 관련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통형 배터리 소재에도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수혜조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조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공량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6년에 이미 오디에 맞게 최초로 무의 한랄 인증을 마쳤고요. 이어서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과 또 국제 코스모스 유기농 인증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클린뷰티 시장까지 선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이슈도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봤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이었습니다.